이 더불어민주당의 함정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바보 천치가 되는 겁니다. 머저리가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정신을 바짝 처리고 사례분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원칙대로 처리해야 그래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조선이 사슬로 조건부 특검을 받아들여라 중앙 동화 이름 다 뭡니까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폐악질을 치더라도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다 양순한 그냥 양갓지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죠. 왜 싸울 수 없는 정당이냐 이야기죠. 당신 일이 옳으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그냥 다 자리 한 번 되먹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겁니다. 싸울 수 없는 정당인 거예요. 그 정당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한 국회의원이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했네요. 뉴대 인류 신문에 일면 톱 기사가 총선 이후에 김건희 특검을 여건이 동조하다니 국민의힘에 경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두현 여름 의원이 야당만 좋아할 일이다. 진상 규명이 아닌 특정인 흠집 내기 야당 최후 수단을 왜 여당이 먼저 들고 나오냐. 총선 뒤 특검을 거론한 것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것이다. 한동훈 씨가 여러분 똑똑하면 다음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임기 끝나면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맹루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임기가 끝나고 나면 하라고 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더불당은 뭐죠 특검을 할 거니까 윤 대통령을 그냥 임기 내에 쫓아내거나 아니면 임기 끝나고 감방을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부부를 다 뻔하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하는 거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두현 의원이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글을 길게 썼어요 하루 전날 하나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총선 뒤의 특검을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다니요. 1972년 2월에 역사적인 닉선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마우쩌뚱이 저우라인 주월레조이에게 한 말입니다. 좌파는 허황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파는 기애주의자입니다. 좌우를 잘 살피고 최고의 외교는 내가 하고 싶은 제안을 상대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 계셨던 전영기 시사전을 편집이니 관악춘추 기구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좌파는 낭만적이고 허황됩니다. 그래서 좌파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대개 국가가 망가지고 나라가 세대를 이어가서 여러분들 가난해집니다.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도 되지만 경제는 여러분 낭만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좌파인 겁니다. 역사적 검증이 다 끝난 여러분들 그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를 선거를 도덕질하여 여러분들 이 땅에 다시 구해내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있는 거가 나는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겁니다. 얼마나 더 비용을 치러야 한반도의 남쪽도 그렇게 쪽박을 차기를 원하냐 이야기죠. 좌파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능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좀 여러분들 이 특수하게 만들어진 강철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야당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안을 극소수이겠지만 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합니까?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 입으로부터.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과 내용의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권 내 친문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서 차일필 발표를 밀던 수사인데 윤정부가 들었었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특검은 진실규명의 보도가 아닙니다. 도입의 필요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야 되고 여론재판이 되지 않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여야 간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실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와 수용 여부를 놓고 당정의 수평적 관계의 지표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리는 있으나 사례는 맞지 않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힘에 바라는 당정의 수평적 관계는 나 잘났다는 오망과 편견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민생을 놓고 제 목소리를 내는 당담할 것입니다. 언론들이 다 지금 몰고 가는 것이 28일 더불당이 일방적으로 김건희 특검함을 통과시키게 되면 한동훈이가 그것을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수직적 당정관계가 수평적 당정관계를 받겠다. 이렇게 호도하는 겁니다. 좌익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프레임 전쟁이 능한 겁니다.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름 출발점은 선거부정을 덮은 데서 다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일입니다. 선거부정을 덮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의 핵심적 요인을 덮고 민요한의 핵심위원회를 이런 출범시키면서 이런 모든 사다리 다 난 겁니다. 사람은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정도를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못내 아쉽고 여러분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은 국가의 존망과 백성들의 뭡니까 사생이 여러분들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부정을 여러분 깔아뭉개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비급함과 그 우둔함과 그 부정직함과 그 불법적이고 그 엄용한 결과로 선거부정을 덮은 이유의 하를 불문하고 그 선거부정을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다리인 이렇게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경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두현 의원이 이렇게 짧은 글을 통해서 어떤 경우든 간에 조건부든 뭐든지 간에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이 특검법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서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용감한 그런 그리고 시위적절한 글이다. 거의 유일하게 여러분들 내놓고 특검법을 여러분 반대한 유일한 정치인이고 언론에서 여러분들 거론된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좌익들은 거짓말이 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작에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우익들은 여러분들 비급하고 분열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투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좀 밀리고 당하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여러분들 선거를 9번이나 부정선거를 당해도 9번이나 뺨을 때리고 여러분들 왼뺨 때리고 오른뺨 때리고 그러니까 엎어컷하고 머리를 치고 여러분들 9번 맞아도 낑소리 못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우익들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찬 일입니까. 선거 부정을 9번 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의 부정선거를 했고 윤 대통령 하에서 여러분들 3번 부정선거가 있었고 윤 대통령 하에서는 뭡니까. 아주 내놓고 뭡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좀 조심하고 내놓고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 남구나 구의회 기초의원은 15%를 조작을 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는데 낙선을 시켜버리고 더불당 후보를 여러분들 당선시켰습니다. 울산 남구나 김기현 당대표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그냥 본때 있게 뭡니까. 부정선거 해 가지고 당낙을 바꾼 겁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35% 무려 35% 우파 교육감호회 김주홍이 받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35장을 전산적으로 뭡니까. 누구한테 쑤셔 넣어줬습니까. 천창수 민주노통 지지를 받고 있는 자파 후반께 이름 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찍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얼마나 우습게 얘기했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은 그냥 윤 대통령 핫바지로 볼 겁니다. 바보 천치 멍텅구리로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 치하에 세 번의 부정선거 가 있었고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조금 조심했고 두 번은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은 이대로 가면 내놓고 조작합니다. 내놓고 조작하면 대통령은 탄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석이 무너질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 하겠지만 나는 권력 자체가 너무나 더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정치를 할 생각했으면 벌써 이런데 입신을 했을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 하려면 이런 소리 하면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공직이고 뭐고 다. 이렇게 이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와 이런 자식 세대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본인들이 뭐죠. 본인들이 본인들이 뭡니까. 그냥 치르게 될 겁니다. 그냥 살아생기네 다 비용 치르고 갈 겁니다.